세상에서 나는 응원의 그립 만들기 입니다. 남성품은 랜선으로 열심히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이벤트를 갖춰 선물할 예정이에요. 진짜? 유치하게 만들면 어때? 저 못 그리지? 그렇다면 나는 내 취향대로 그리지. 그냥? 뭐하지? 나도 그런가? 나는 러블리즈니까 하뚜라디 다 했어요. 와 진짜 빨라. 저는 약간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이러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를 사랑하는지 원하지 못하고 널 뱀돌아 짜잔 해피에잉. 잘했어. 해피 너 왜 자꾸 해피 믿는거야? 난 원래 해피 좋아해. 영업을 먹을까? 해피로? 강아지로 갔네요. 해피할로? 지투띠 지금 뭐 그리고 계세요? 저는 오블리비아떼를 약간 오.. 우리 팀이 금손이시잖아요. 네. 우와! 우와! 대박! 고퀄리티 고퀄리티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오블리비아떼를 그렸을 때 와우! 제가 그립도가 없어졌어요. 아니 내꺼 가능하신 분 미주씨꺼 그립도 뭐가 저도 안 갖는다는데요? 저도 안 갖는다는데요? 제가 그립도 못 버리기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. 소정씨. 저는 약간 실생활에 드로보나님께 조금 그.. 잃고 하시고 싶으신 잃고 하시고 싶으신 잃고 하시고 싶으신 러블리즈 약간 덕질하는 걸 숨기고 싶어 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하트! 하트! 우리 러블리즈예요. 그리고 이제 이거 이상사를 껴도 조금 부담수 같지 않아요. 아직 그림 중이긴 한데 저였어요. 명씨 모여줬어. 너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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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요. 오케이 를 형상화했어요. 와 예쁘다. 다들 잘한다. 다들 잘한다. 잘했다. 미쿠 가져와요. 자 미주씨꺼. 끝. 미주같은 나. 카메라가 길을 잃었어. 잘했지 않나요? 잘했다 언니. 신경을 주시면서 마음의 안쪽으로 취하시라고 자연을 그려봤습니다. 우와. 우와. 한. 저는 이제 곧 가을이라. 네. 저를 잊지 말라고. 저를 잊지 말라고. 만들고 있네요. 와. 이건 뭐예요? 제가 잘못 그렸는데. 추억해서. 이것도 가짓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. 네. 네. 입만 좀 그려주세요. 나도. 소울씨께서. 명훈이 거를.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. 오. 귀여워. 미주씨. 뭔가 좀 바뀌었나요? 네. 진짜. 오케이. 아까 거보다 훨씬 나아요. 역시 고전적인 게 이쁘네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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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. 시선은 정말 짜블이다. 어디 어디. 우와. 우와. 진짜 대박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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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